시선은 일단 청년 주관을 좀 볼까요? 이건 플랜턴이 되었고요. 그래서 아나도 할 수 있어요. 이쪽 측에 이렇게 가방을 할 수 있어요. 이곳은 합산 인간적으로 소화해내는 그런 위에서 지금 노출뿐 좀 봐주시고요. 아래와 위쪽도. 이번에는 또 최인형 역할을 없는 소환이 됐으면 너무나 생각되게 충만 있었는데 강렬하지만 이제 고현숙도 좀 그리시길 바랍니다. 오연수씨가 잘 어울리지 않습니까? 좌측도 왼쪽을 보겠습니다. 이렇게 해서 오연수씨 자제분 아들이 둘 있습니다. 실제로니? 섬에서 아들한테 전화하는 걸 옆에서 들고 있으면 제가 더 무섭습니다. 제가 다 무섭고 거의 진짜 돌직구입니다. 오연수씨 정말. 정말로 돌직구고 제가 지금까지 만난 어떤 여성보다도 강합니다. 정말로 강합니다. 굉장히 강한 사람이고 굉장히 매력적인데 그 강함이 진짜로 이렇게 동성이었다면 진짜 친구를 먹고 싶을 정도로 굉장히 넓고 강하고 굉장히 강한 면이 있어요. 저보다 훨씬 강한 것 같아요. 진짜로. 저는 그냥 막 이렇게 투정만 부리는데 이분은 아예 투정도 안 부리고 돌직구로. 힘이 굉장히 버티는 힘과 여러모로 안다르크에 적합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. 그게 또 두 아이의 엄마의 힘이 아닌가 외유내강의 표본이다.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